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민년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단체장들을 모시고 신년계획과 지난해 성과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충북도의 박문희 의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새해 간단한 인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새해는 걱정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도민 여러분들한테 인사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또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민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의회 활동을 돌이켜본다면 많은 성과가 있었으실 텐데 의장님의 지난해 성과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합리적 어떤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역량이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법이 통과되면서 자치경찰제법에 대한 조례 제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집행부하고 경찰청하고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요. 또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미지급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10년을 끌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았나 금액적으로는 약 92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했고요. 또 생활임금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도입이 돼서 교육청하고 생활임금을 동등하게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무상급식 관련돼서 교육청과 도가 갈등을 겪을 때 그것을 좀 중재해서 잘 마무리를 했고요. 또 교육재난지원금 문제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지들이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돼서 2021년도의 현안들을 하나같이 다 말끔하게 정리하고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의장님이 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하시면서 의회의 갈등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회의 갈등도 좀 많이 줄었고 특히 의장님께서 주목 제 생각으로 주목을 받으신 부분은 중재자 역할을 참 잘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크게 어떤 예전형과 달리 큰 마찰 없이 마찰이 크게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엔 큰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해결되는 데는 그래도 의장님의 중재자나 통솔력이 빛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칭찬을 좀 감사합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감사하고요. 사실은 어느 현장이든지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서로의 어떤 이견된 의견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출될 수 있는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자기 판단에서의 어떤 결정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 또 교육청과 의회하고의 관계 또 교육청과 도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앱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발표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고 주변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만 속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제가 가닥을 잡고 의회를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하고도 갈등 관계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의장선거 이후에. 그 문제도 사실은 의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주고 그 들어줌으로써 그분들의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장님 생각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계획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충북도의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게 이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 13일이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서 의장의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가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좀 통과가 돼서 재정권까지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으면 명실상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의회 독립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공직자들하고 함께 도정을 운영해 가야 되는 동반자 역할 속에서 그 공직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첫째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 돼야 의회도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의회 사무처라든가 또 정책 지원관이라고 명명해서 보좌관 형태의 지원관들을 지들이 전반기에 2022년도에 8명 2023년도에 8명에서 16명 의원 숫자의 2분의 1을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례라든가 또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초창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또 역할도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번에는 지역 현안 가운데 좀 관심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관심 도민 전체가 뜨겁죠. 도심 통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의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 또 앞으로 전망은 이게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도심 통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요. 건의안도 올렸고 또 삼보 1배 챌린저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행스럽게 양노선 기존 노선과 도심 통과 노선을 가지고 건설교통부 쪽이나 기재부 쪽에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접근해 갈 거냐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을 확보를 많이 하는 노선으로 이걸 결정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는 충분히 도심 통과 노선이 나는 성공리에 우리 도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이게 잘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양반도시다 뭐 이래가지고 원칙은 서울에서 충주, 충주에서 청주를 거쳐서 상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주자 떨림의 지역이 양반들이 사는 데를 뒤에 꼭 주자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시끄럽고 소리내고 이렇게 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존 경부선 철도 노선을 결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청주도심 통과를 통해가지고 정말로 철도를 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목포도 가는 이런 시대 또 강호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노선을 만들어서 강원도도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을 만들어내서 적어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어가는 이런 역할에 청주시 도심 통과는 엄청나게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리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사관 가속기 유치 때도 사실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냈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의 역량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양반의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지력이 대단한 또 합심력이 대단한 이런 도민들이 아닌나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도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된 우리 충청북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장님 말씀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의의 수건 사업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해산부의 제동도 좀 걸리기도 했는데 의회의 신청사 건립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지들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일정대로 차곡차곡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설계 용역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이나 이런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늦어지는 건 아니고 오로지 그냥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또 업자 선정하고 또 그러면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합니다. 현재 문화재 조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준공을 알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4년 하반기에는 신청사가 건립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도의의 본회의가 통과됐죠. 충북도 농민수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뭐 이에 대해서 갑론을 박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는데 농민수당 시대가 결정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이게 또 반면 보은군에서는 농민수당을 또 지급하지 않는다고 또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순수한 농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농민수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농민이 주는 공익에 대한 수당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지는 공익적 가치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1년에 한 농가당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재유구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조례도 새로 만들고 또 집행부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서 올부터 올해부터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냥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수당 지급하지 않는 거에 관련해서는 그거 이제 서로 간에 또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농민들은 속상하죠. 보운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은 속상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보운군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도하고 좀 알력이 있습니다. 무슨 알력이냐 하면 매칭 비율을 그러니까 비율 자체를 3대 7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3대 7은 즉 우리가 3을 대면 보운군에서 7을 대는 이런 상황인데 보운군에서는 더 올려달라. 5대 5로 해달라. 그러니까 도에서 50% 자기 군에서 50% 이렇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운군에서 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협약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방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지자체하고 다 협의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 20%예요. 도에서 부담하는 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자립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재중자립돼서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원래는 처음에는 한 4개 군에서 어렵다고 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수용해가지고 하고 지금 보운군만 저렇게 되는데 보운군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뭐 다른 데 지급이 다 되면 보운군도 지급을 안 할지는 좀 그렇죠. 자 이제 올해 우리 의장님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이제 3월에 포궐선거 또 상당구 지역에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에서는 현장 위주의 아주 강폭 행보를 보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요. 선거 관련해서 의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던 건 아니고요. 당에서 몇몇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상당구 선거 보궐선거에 다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출마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이 나이에 초선을 가가지고 과연 내가 물론 올라가면 정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2선 이상 국회의원들도 많은 분들하고 친하지만 그래도 초선이라는 건 또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분들하고 지금 지역에서 출마하시겠다라고 하는 젊은 후배님들하고 같이 경선해서 가는 것은 나는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중앙당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전략 공천해주면 저는 당의 명령이라고 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당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상당구 공천을 무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하셨고 또 당의 조직감화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좀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발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구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만두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제가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호 교육감님한테 늘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3개 기관이 충청북도 도우를 다 끌고 가고 도민들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 찌푸리는 일을 3개 기관에서 하면 우리 도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 서로 이견이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풀자. 이걸 꼭 바깥에 얘기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참 속상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1년 6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사실 무상급식 문제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 문제도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한 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를 했고 제가 광폭행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 한 40여 개를 딱 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충청도 일어놓고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지역에 가면 지역의 인사들도 좀 더러 만나고 또 이제 우리 사업소 또 출자 출연기관 이런 데 가서 직원들하고요. 애로사항 다 듣고 간담회하고 이래서 현장도 한번 보고 건물이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는 제대로 돼 있는지 직원들이 불리익당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꼼꼼하게 제가 현장 다니면서 다 챙겨서 이번 연말에 지난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연말에 지사님하고 앉아서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 일환으로 사실은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문제도 13개 소방소를 제가 다 다니면서 소방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듣고 지사님한테 다 제가 말씀드리고 다 합의해서 초과수당 문제도 그래서 해결이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배치 문제라든가 또 직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청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동이나 또 내지는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로 발령을 내서 그쪽의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는 직원 중에 아주 어려운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아이는 어린데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잘 수도 없으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는 뭐 왕복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또 숙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거 다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역대 의장님들 그렇게 많이 거쳐 갔는데 우리 사업수로 오신 분이 의장님 처음입니다. 또 어느 기관에 가면 우리 기관에도 처음 왔습니다 하고 그게 거의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도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도우민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돼서 오신 우리 의원님들이 참 시간나는 대로 현장을 좀 다니면서 그런 것부터 좀 다져져야 다져져야 우리 도우민들한테 봉사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참 의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정치 이제 연세를 떠나서 지역 정치의 원로 중에 대표적인 원로라고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일부 이제 비공무원 출신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자 그동안에 청주시 뭐 충북도 같은 경우 공무원 출신들이 계속 하지 않았느냐 발전이 없다. 그 비공무원 출신이 뭔가 좀 이번에는 자치단체장을 해서 무언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주민들과 스킨십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공무원 출신이 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장님께서는 뭐 정치도 원로신 데다가 또 비공무원 출신이시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치가 정치가 왜 정치를 하느냐 이념이거든요. 정치 소신 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왜 정치를 하느냐를 결정해 놓고 정치를 해야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올바른 것을 심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항상 이념도 바꾸고 정치 소신도 바꾸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만연돼 있어요. 이걸 고치지 않고는 비공무원 출신이 됐든 공무원 출신이 됐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단체장을 하고 싶다. 그럼 단체장을 하는데 왜 단체장을 하느냐. 그것도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단체장이 됐을 때 시민의 의식, 군민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가겠다.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소신이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 의장님의 말씀을 아마 정치 신인들이라면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소신 있는 정치 그다음에 어떤 자기 신념의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164만 도민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제 일정은 제가 이제 올해 집의 나이 70입니다. 70인데 더 해야 되느냐 또 도민이 요구한다면 뭐 다른 분야에서 봉사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대통령을 진짜 좋은 분으로 대통령 선출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이후에 제 일정을 좀 결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 와서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국가에서 참 요구하고 있는 규칙 참 잘 따라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정리돼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여러분들이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셔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의회가 더욱 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 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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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